연라벨, 연라벨을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와 워크를 이제 연애로 바꿔 건가요?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? 연애와 나래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? 입장이 그러니까 입장이 어떤 스타일이에요? 저는 근데 생각보다는 막 24시간 내내 붙어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, 왠지 그냥 짧게라도 있는 시간 짧게라도 있는 시간 나는 또 붉게 나올 거랬는데 짧고 붉게 짧고 붉게인지 짧고 강하게인지 짧고 뜨겁게인지 짧고라도 짧고라도가 뭐예요? 짧고라도 짧고라도 사람이 짧다 보니까 말이 너무 잘 봤네요 purposely 붉lar 집료 신비 갑갑 보나 저녁 문제 나 믿음 Prayer